야, 너 내일 호주로 가. 뭐? 너 아까 우리 수정이 때렸지? 남의 집에 와서 집주인을 모냐? 내가 개야, 물개? 응? 마누라에 돌아갖고 부모 형제도 몰라봐. 나 오빠 동생 진주야. 수정이랑 짜고 사람을 속였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과는 무슨 사과?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? 사기쳤잖아. 이게 사기지 뭐 별게 사기야? 엄마가 수정이 왜 좋아했어? 교육자 집안 딸이라고 우리 집안 질 높여준다고 좋아한 거잖아. 엄마가 수정이 이뻐해서 엄마 아버지에서는 오빠한테 더 많이 갔어. 돈 먹은 거 다 토해내. 사기 쳐서 받아낸 거잖아. 야, 너 그걸 말이라고 해? 혹시 오빠가 엄마 아버지 맘 사서 재산 더 받아날라 그런 거 아니야? 수정이 말할라 그랬는데 오빠가 못 털어놓게 했다며.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암튼 너 내일 당장 가. 당장 어딜 가? 쟤 우리 집에 있는 거 못 봐요 전. 너 잘한 거 뭐 있다고 가만히 내 애를 잡냐? 내 말이 그 말이야. 부모 속여서 사기 결혼했으면 조용히 좀 있어. 쟤 수정이 때렸어. 뭐? 아이 뭘 때려. 약올려서 뺨한테 친 거 같고. 너 때렸어? 우리 애들 알기 전에. 가. 예. 참. 아이고. 아유 아유 아유. 저렇다니까. 저렇게 뻔뻔해.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저렇게 큰소리야. 막말로 이 집도 오빠 지가 번 돈으로 다 산 거야? 엄마 아빠가 물려준 거잖아. 아유 아유 시끄러워 시끄러워. 잘났어 정말. 말.